그 게임, 그 의료, 그 체험대에서 배딩 체험 없어졌어 자기 계좌, 자기 계정에 히트코인이 들어가야 되는거지? 접속을 안한다고 내 계좌에 돈이 없어지나? 그건 아니에요. 난 아직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. 2층이 그거고 이번 유튜브를 많이 해보세요. 그래서 오늘 입구부터 찍어요. 그렇습니다. 찍으시면 돼요. 아, 하시면 돼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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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찍으세요. 아, 찍었어요? 예. 동영상으로 찍는 거랑. 네. 왔어, 왔어.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. 얼마 전에. 10, 6개월, 7개월 전에 쌍둥이 키는 집이 나왔어요. 아... 한 달에 쌀만 20개 갑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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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å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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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jadi 컷stadt.